오는 사람 히히 갓 염원 음 님도 비샘 또 못나옴 match 해야지 네네네네네 그리고 축하 곢아 이 파워 오리 오리콘 대결 카르기 보호 불걸이 아파서 소리 지르는 미족그래미 우와 너무 아파 우와 우와 요요요요 현실 개척 이 끔찍한 드론은 어떡해 카드 잘 못 썼네 림도 비셈 돈 나옴 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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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의 탐욕의 손이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이 crack 으 어 으 으 으 낙스, 부복, 신성, 오독이다. 모독각 덕을 어떻게 박살될지 사색하는 왓처 모조리 도륙을 내버릴 수도 있다. 오조리 쓸어버릴까? 광피 모독 광패 광피 룬피 광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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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공 갈 길이 멀다 아우 없는데 알약삼 아우 제 신성모독 신성모독 삼마자고 내 꼬로미 암살씨도 뭔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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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더니 맹공 플러스 나오네. 아 맹공을 드셨군요. 여기 맹공 플러스입니다. 정말 고마워요. 위장 크림 편지 칼 높 높 자라 엘리트다. 엘리트. 유물완조사 엘리트. 유물완조사 엘리트. 엘리트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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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츠 처음 나왔을 땐 분명 컨택 컨셉도 있었는데 내 문노를 맛보라 으엉 대행마 회도 현실지배 회도 해피 나나나나나나 빈세장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사수컷 짝 외국인도 궁급해야 되는 플레이타임 아이 핸들 다 말하는게 없네 플레이 타임 뭐야 언제 이렇게 많이 했어 3 게임 수월 불편 어 켈리 왔어 켈리 뜸 3 게임 수월 불편 흡불 뾰뾰 온틈절 ¡éééééééééééééé게요! 돈 못 벌었어 시성모독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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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성모독팽이자 시성모독팽이 나 쫓자고 이 다리 이 게을라 투지 놈들! 하지만 전혀 여기죠. 어... 손 미끄러져서 사색 쓰면 골로 가는 거 아닌가? 내가 자면 저녁이다. 어 향로 탑클래스 역시 탑클래스야. 오우 핸드 답답해 죽겠네. 방어도 200을 코 후비면서 싸움. 하지만 핸드가 답답한 건 맞잖아. 어? 어? 와 저 퐁당... 아... 모독각이네 이거. 악수 고학력 맞춰 악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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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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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방구석에서 휴대폰만 하고 있구나 괜찮단다, 트수야 엄마는 언제나 트수판이란다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마렴 허허 응원하실 거면 나가서 하세요 아, 내 펜초 겟아웃 어... 어... 저도 불 속성 피한컨 하고 싶은데 아... 악 악 악 악 악 아니 나약한 자식 하하 뱁히도의 아기다 아 시원하다 푹푹 낙엽 치질방 석자식 너무 세게 때리면 장난감 망가지마 상컨 못하나 48딜 막을 수가 없네 아 도누가 약하기 때문이야 세상에 매일 죽으시나 매일 볼 수 있는데 이념품 필요 없잖아 파워 카드 쓰면 되는데 파워 카드가 근데 하나 밖에 없네 아 아 아 put some truth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3시간 30분이나 지나서야 또 울려요 아 일관성있게 매번 30분 간격으로 하루에 48개씩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고리즘 다 망할 듯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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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다 매우 철학 아임등 마요없다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1층마다 영상을 나눠서 30분 간격으로 올려버리죠 곧 곧 곧 곧 곧 곧 곧 곧 곧 파워 공격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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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다음 포는 모독각이다 모독 모독각입니다 신성 모독이다 왕 어 심장이 반쪽이 됐어 범퍼특심반들마금 이지이 퇴엣 꼬꼬특싱싱함 양로드에 스택이 없습니다 버퍼가 아니네 영채화네 영채화특심반들마금 버퍼특 일대마금 유물 하나 더 주는 유물 마트로시카네 2900방어 주는 유물 조개화석도 되고 향로도 됨 뭐지? 그립인가? 조개화석 보스를 못만나면 두개만 나옵니다 일맛보스를 만나야합니다